22일 오후 첫 방송한 mbc 예능 프로그램 다시 쓰는 차트쇼 지금 1위는? 에서는 1위 가수 조성모와 지금 보컬 수란 박보람 유성은 펜타콘의 후이와 진호 임팩트의 제업이 출연해 노래 실력을 뽐냈다. 제업은 이 자리에서 기선 제압할 겸 고음 파트 한번 보여줘라는 유세윤의 부탁에 조성모 선배님의 불멸에 사랑 도전해보겠습니다라며 선뜻 마이크를 들고 일어섰다. 이어진 제업의 노래에 조성모와 장도연 유세윤 등 모두 놀라는 표정을 연발했다. 제업은 고음 파트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며 박수갈채를 받았다. 여러분 고음 파트까지 커 if present 널 수전할 예정입니다.